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614페이지 보시면 접지공사가 나옵니다 자 접지공사는 누설 전류에서 우리가 감전사고나 하재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접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접지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의에서 칠판을 건드리면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칠판이 뒤에 강판 철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철판 그래서 전기가 흐려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현재 접지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접지공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먼저 시험이 개별적으로 낸 것은 두 번 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5회 때일 겁니다 분전함에 접지공사 한 번 냈고요 그리고 나서 22회 때인가 1회 때인가 그때 이제 접지공사 굵기를 냈어요 접지공사 굵기를 한 번 출제했고요 그리고 나서 종합문제 지문 개념을 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접지는 크게 제1종 접지공사가 있고요 제1종 접지공사 있고 제2종 접지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그리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서 이 4가지예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최근 흐름은 접지선의 굵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접지선 굵기예요 접지선의 이런 굵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내는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보통 이거 연동선 연동선이 있고 경동선 개념이 있어요 경동선 그러면 연동선은 잘 구부러지고 얇은 걸 해놨죠 그래서 얘는 연동선은 단면적으로 나타내요 단면적 단면적 그래서 제곱 밀리미터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제곱 밀리미터로 그런데 경동선은 굵기예요 굵기 그래서 미리미터로 나타내는 게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 송전탑에 보내는 것 그런 것은 경동선이고요 여러분들 주택에서 쓰고 있는 것은 연동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동선 그러면 연동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종 접지공사는 거기에 해놨죠 공칭 단면적이 6제곱 밀리미터 연동선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면적으로 6제곱 밀리미터 이상이 돼 주시면 돼요 공칭 단면적이죠 이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2종 접지는 16제곱 밀리미터 이상이에요 기본이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와 같이 길게 주어지면 턱과 가공전설로 이렇게 주어지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예외는 6제곱 밀리가 되겠죠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거 이상이 돼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3종이나 특별제 3종은 동일합니다 2.5제곱 밀리미터 이상이 돼 주시면 되죠 동일합니다 제곱 밀리미터 이상이 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저항치에 대해서 알아든든데 저항치 그래서 저항치의 경우는 1종 접지는 15음 이하가 돼 주시면 돼요 15음 기억해 두시고 이하가 돼 주면 되고 그리고 제2종은 복잡습니다 길게 서술되기 때문에 내기가 힘들 거예요 원래 원문상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2종 접지는 간략히 나타내는데 좀 깁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제 3종 접지공사는 대고음 이하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제 3종이 15음 이하죠 15음 이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615페이지 배성공사하고 관련돼서는 616페이지 보면 배성공사 방법이 나와요 이 중에서 중요한 공사가 3번에 경질비닐관공사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었죠 우리 시험에서 경질비닐관공사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 페이지 617에 금속관공사 4번 나오죠 금속관공사 개념하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6번에 가요전성강공사가 나와요 최근 흐름사 가요전성강공사 가지고 많이 냈었죠 그리고 플로덕트공사 7번에 이게 기본이에요 플로덕트공사 그래서 이 4가지를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추가해서 뭐 라일링덕트공사 정도까지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경질비닐관공사가 플라시티 파이프 안에다가 전선 배선한 게 경질비닐관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점은 많겠죠 뭐 절연성 우수한 게 특징이죠 내식성 있고 그 다음에 시공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점이 기계적 외부 충격강도나 이런 데 약하죠 그리고 어떤 열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비닐관공사예요 그리고 이제 금속관공사는 이것이 철근콘크리트의 매설할 수 있는 거죠 매립 또는 매설 그래서 이제 이 금속관공사가 철근콘크리트의 매설 또는 매립이라고 할 수 있죠 매립 그래서 이제 매설공사에서 매립 또는 매설할 수 있는 것이 이 금속관공사의 개념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속관공사는 뭐 장점 많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뭐 기계적 강도도 크고 그리고 하재에도 안전하죠 하재 위험도 적고 그래서 이제 하재에도 강하죠 하재 위험적인 측면도 적고 그리고 이 금속관공사는 전선교체도 용이해요 전선교체 용이합니다 용이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금속관공사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단점이 정설공사 이미 설치된 기공사된 금속공사를 정설공사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금속관공사 접지공사 해야 돼요 이거는 제3종 접지공사 해야 되겠죠 접지공사가 이루어져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가요전선관공사는 자 이럴 때 쉽게 구부릴 수 있는 게 가요전선관이죠 그래서 이제 굴곡 부분이죠 굴곡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동기와 같은 짧은 배선 전동기죠 아니면 가요전선관은 천장음패배선공사라든지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성강기죠 엘리베이터 성강기죠 이런 쪽이나 아니면 금속관공사의 정설공사 금속관공사의 정설공사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금속관공사가 정설공사가 어렵다 했죠 그래서 정설공사를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그러면 가요전선관공사를 쓰든지 아니면 저걸 썹니다 이제 금속 몰드 몰드는 똑딱이 그래서 몰드공사 쪽으로 하든지 몰드 쪽은 이거예요 자 양면테이프 딱 부착하고 전선 넣고 뚜껑 닫는 형태 이것이 몰드예요 그러면 목재몰드도 있고 금속 몰드도 있고 몰드는 종류가 많아요 합성수지 몰드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데 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요전선관공사는 정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얘는 저기는 안 된다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매설은 안 돼요 이거는 철근콘크리트 매설은 안 돼요 매설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플로우가 바닥에 바닥에 닥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우덕터 공사는 여러분들이 일반 전선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플로우 바닥에 닥터 설치해서 전선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선이나 인터넷선 또 케이블 이런 걸 동시에 보내서 바닥에 인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플로우덕터 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우가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닥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우덕터 공사는 기억하실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이런 사무소나 이런 백화점 같은 데 쓰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바닥에서 직접 우리가 전기륜치에 쓸 수 있고 인터넷은 꼭 쓸 수 있는 바로 하는 것이 플로우덕터 공사예요 그런데 이 플로우덕터 공사는 섞기가 있는 장소는 안 돼요 섞기가 있는 곳은 사용할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닝 덕터는 조명을 벽면쪽에 이동할 때 강을 이동할 때 쓰는 게 라이닝 덕터 공사가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618페이지 배성기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619페이지 전멸기가 나왔었는데 이 전멸기는 스위치 스위치 전멸기는 바닥에서 1.2m 정도 높이의 스위치 스위치죠 그 높이의 스위치가 된 게 전멸기 스위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켰다 좌우로 또는 상하로 켰다 켰다 하는 게 텀블러 스위치죠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된 게 현관이나 선관계 홀 쪽에 타임 스위치를 켜놨죠 타임 스위치가 뭔가 하면 사람이 센서에서 자동으로 켜져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그게 타임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로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가로등은 외부 조대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멸이 그것이 오토매틱 스위치고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에 아래층에서 걸 수 위층에서 걸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3노세치인데 이거는 요새 거의 많이 없어졌죠 요새 계단도 어떻게 했는가 사람이 센서 딱 지나가면 켜졌다 일정 시간에 있다가 따로 꺼지도록 해놨죠 그런 형태로 많이 처리해놨습니다 최근은 그리고 약전설비는 낼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622페이지 방제설비 개념이 나와요 방제, 재난 방제설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항공장애 표시 등은 한 번 출제가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출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열심히 다룰 필요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의 설비가 유일하게 다섯 번 냈던 거예요 필요의 설비 그래서 이제 필요의 설비에 대해서 간략히 규정 정리해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먼저 1번에 필요의 침 설치 대상이죠 필요의 침 설치 대상을 1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리고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높이 20m 이상인 공장물 이 세 가지가 필요의 설비에 필요의 침 설치 대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필요의 침 설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 2번 조금 정리해놓고 돌침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돌침 부분은 25cm 이상 돌출 시계 대 건물 맨 윗부분부터 그리고 3번에 필요의 설비 재료적인 측면은 해놨죠?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죠 재료는 낙내를 받는 수레부든 그리고 인하도선이든 접지극 방자는 접지극이든 세 개 동일합니다 얼마다 35 제곱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주시면 된다 이건 통일되었어요 50 실수 50 제곱 이상 통일되었어요 과거 이게 35 이게 16 이게 50이었거든 그러면 다를 하죠 그래서 50 제곱 밀리미터 통합이 됐다는 점 기억을 해두십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게 35였거든요 이게 35 이게 16 제가 보면 이게 50 따로따로 놀았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안 맞죠 그래서 통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이 피레설비 인하도선 대용 개념이 나오죠 이 부분이 시험에 12회 때 마지막으로 12회 때까지가 5문제 냈었거든요 마지막 냈었어요 그러면 피레설비 인하도선 대용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철근이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철골이나 철근이죠 이것이 전기 연속성만 가지면 인하도선 대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때 건물 최상부부터 지표 레벨까지 저항치가 0.2옴 이하가 되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면 수레부 나오죠 낙내가 위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요새 이제 고층 건물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 외에 옆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면 수레부 설치 규정에 대해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니까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측면 낙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 60m 체크하십니다 60m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등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설치 대상에서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등에 대해서는 건물의 높이,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대든지 지금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를 해 주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지 150m가 초과될 때는 지표로 최상단까지가 150m 초과 될 때는 이때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m짜리 건물은 150m 초과되죠 이럴 경우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고 120m 전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된다 얘는 개별로 박스 해가지고 갈로 띄어넣기로 낼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624페이지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조명설비 개념이 나옵니다 이 조명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올해 시험에는 아마 언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명설계와 관련된 강속 관련된 부분하고 간접 조명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명 단위에서 강속 개념이 나와요 강은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우리가 강속이라고 하죠 단위는 루맨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조도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조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장소에 따라 밝기가 다르죠 그래서 보통 평균조도는 바닥에서 85cm 지점 높이에서 측정한 것을 우리가 평균조도라고 칭합니다 평균조도의 개념이 됩니다 평균조도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리의 역자성 법칙을 해놓은 게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에서 조도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거리의 역자성 법칙을 거기에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 나오죠 강은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우리가 강도라고 표현하고 칸델라를 씁니다 조도는 룩스고 그리고 희도는 물체 표면에 밝히죠 그래서 면적당 얼마나 칸델라가 나타나냐 그래서 표면에 밝히게 그러면 희도가 높다는 것은 눈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25페이지의 광은에서 강은 선택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강은의 밝기나 효율이든 수명이든 가격이든 연색성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LED등이 초창기에 너무 비싸서 선정을 못했죠 가격도 관계했어요 연색성은 이겁니다 쉽게 얼마나 태양강이 보통 주강이라고 해요 자연강 아래에서 색을 인공강원에서 얼마나 재현할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 연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백열전등 백열전등은 요새 역적이 돼서 생산을 안 하고 있죠 백열전등은 열의 발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도 짧잖아요 그래서 백열전등은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강등 있죠 형강등 말 쓰다가 최근에 LED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형강등이 생산되고 있죠 형강등은 형강등은 방정관 안에 형강도료를 발라서 안에서 자외선이 형강도료를 자극해서 가시강선으로 바꾸는 그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형강등이에요 방정등이에요 그런데 형강등은 강색이 다양합니다 무슨 형강도료를 바라는 데서 강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강등이 주강색 형강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강등은 효율이 온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져 바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 온도가 25도씨 정도일 때 효율이 가장 좋아요 그때 가장 빛을 잘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질 수 점등이 잘 안 돼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두워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약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수혼등은 수명은 길죠 그런데 이제 수혼등이 약간 푸른빛 되는 거죠 그것이 수혼등이에요 그래서 수혼등은 단점이 이거죠 점등이 느려요 한 번 껐다가 다시 켜진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수혼등은 연색성이 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저협수혼등이 살균등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기소독기 같은 데 있죠 들어있는 것이 저협수혼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협수혼등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로등 같은 데 그리고 초고협수혼등은 저런 데 정밀기계 현미경 같은 데 이런 데 들어있는 조명이 바로 초고협수혼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트륨등이 효율은 좋죠 그런데 연색성이 나빠요 옛날에 터널 안에 노란불 빛이었던 게 있죠 그게 나트륨등이에요 특히 안개등 이런 것도 나트륨등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 등 효율은 좋은데 연색성이 나빠요 그래서 옛날에 터널 들어가면 옷 색깔이 달라졌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메탈할라이더는 메탈할라이더는 사실상이죠 고협수혼등이 일반 가로등 같은 조명용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 고협수혼등이 연색성과 효율이 나쁘니까 이 고협수혼등의 연색성과 효율을 개선해 준 게 메탈할라이더 등이 됩니다 그래서 메탈할라이더 등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저런 데 쓰이는 거예요 야간에 우리가 야간 경기를 하면 야구장이나 주고 야간 경기하면 조명 켜죠 그 등이 메탈할라이더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627페이지에 조명 방식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조명 국부조명 전반조명은 여러분들이 강의실이나 이런 데는 기본 전반조명 하고 있죠 그리고 국부조명은 스포트라이트잖아 아파트로 지면 천장에 설치한 건 전반조명이고 스탠드가 국부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술실에 이게 전반 국부조명 병용하고 있죠 전체 조명하면 수술대 위에는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부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 국부조명에서 전반조명의 조도는요 전반조명의 조도는 스포트라이트 국부조명의 우리가 10분의 1 이상은 돼야 돼요 너무 얻으면 안 돼요 쉽게 수술실 위에 다야 조도하고 얘기하느냐고 주변 조도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직접조명 간접조명 개념 조명기구 배광에 의해서 직접조명 간접조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조명의 개념하고 간접조명 조금 알아둔는데 직접조명하고 간접조명 그래서 이제 보통 직접조명은 빛의 하향 강속 비율이 높은 게 직접이죠 그래서 얘는 하향 강속 비율이 대부분인 거예요 밑으로 비추는 하향 강속 비율이 90에서 100%인 거예요 90에서 100%인 것은 바로 직접조명이고 얘는 천장 쪽으로 비추는 거죠 상향 강속 비율이 하향은 0에서 10%밖에 안 되고 얘는 상향 강속 비율이 90에서 100이야 천장 쪽으로가 이것이 간접조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직접조명 명시 밝게 시작업하는 명시조명에는 직접조명을 쓰는 거고 얘는 분위기조명 쪽에 쓰는 거예요 분위기조명 쪽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효율은 얘가 좋을 수밖에 없죠 직접이 좋은 거 효율이 좋고 조명률 자극면의 빛이 강속이 도달하는 비율이 적류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효율이나 링기 떨어지는 거예요 조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접조명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설비는 얘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시설비는 적게 들어가고 얘가 시설비가 많은 거죠 그리고 강한 음령, 그림자가 음령이죠 강한 음령이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얘는 강한 음령이 안 생기죠 강한 음령이 적은 거예요 그림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음령은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접조명이 눈부심이죠 현이가 생기죠 눈부심이 있는 거죠 얘는 눈부심이 없잖아요 적잖아요 거의 없거나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하고 일치화해서 조명을 하는 것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건축화 조명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코브라이트 2번 개념이 유일하게 언급했죠 코브라이트는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위해서 간접조명하는 것이 코브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코브라이트의 개념은 천장을 이중천장 구조 형태가 많은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반자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장을 갖다 이렇게 높게 설계를 한 거예요 높낮이를 다르게 설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명을 갖다가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여기 설치해 가요 천장에다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이것이 코브 조명이에요 코브 조명 조명이 라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눈가림판 사용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코브라이트예요 코브라이트 자 그런데 3번의 코니스라이트는 이겁니다 얘는 눈가림판을 이용한 거예요 눈가림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눈가림판을 설치해가지고 눈가림판을 설치해서 조명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해서 위에서 아래로만 벽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면을 비추는 거예요 벽면 위에서 아래로 이것이 코니스입니다 이것이 코니스라이트 코니스라이트입니다 코니스 조명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밸런스는 자 무엇이 밸런스인가 하면 자 여기에다 눈가림판을 설치해서 조명을 여기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조명을 여기에 설치해서 빛의 방향을 위로도 보낼 수 있고 그 아래로도 보낼 수 있는 벽면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라이트는 이것도 눈가림판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명은 이 눈가림판을 설치해가지고 빛의 방향을 상하로 조절하는 거예요 상하로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밸런스 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그러면 얘들은 우리가 명심하신 눈가림판의 벽면져명이에요 코니스하고 밸런스는 한 단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조명의 조건 나온다 적당한 조대예요 수술실은 수술실조도가 필요한 거고요 욕실은 욕실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욕실조도를 수술실조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 균일도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없어야 돼요 눈부심이 생기면 나쁘죠 불쾌감을 느끼면서 눈의 피로도도 높아지죠 그리고 알맞은 강색이에요 거기 알맞아야 돼요 강색이 무조건 주강색 쓰고 그러면 안 좋고요 거기 알맞은 강색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역적인 약간 붉은 톤을 써야 되잖아요 강색이 맞죠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육점에서 이런 일반 강은 쓰면요 고기가 앙싱싱해 보이죠 그래서 정육점에서 약간 붉은 톤을 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고 작업자가의 심리적 효과를 정진할 수 있는 걸 해주면 되죠 그리고 조명술계 순서가 유일하게 세 번 냈어요 유일하게 세 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조명설계에서 소유조도 결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631페이지에서 강속계산과 관련돼서 이 식을 외우면 힘드니까 이해되는 거 하나만 딱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도가 제일 편해요 이해하기가 조도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잖아요 그러면 조도는 이제 강속하고 많은 빛을 발해야지 밝아지 강속하고는 비례잖아요 그리고 개수 조명의 개수 한 개보다는 열기 큰 게 밝아지겠죠 개수하고 비례 관계 그리고 강속이 작으면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죠 조명률하고는 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면적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면적이 넓어지면 어두워지죠 조명 하나 켰는데 한 평에 한 개 켠 거 하고 백 평에 한 개 켠 거 하고 달라지죠 그래서 면적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감광 보상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이걸 거기 해놨죠 오래 사용하면 강원의 능률 감소가 돼요 또는 오손이나 이런 거 있죠 오염 뭐가 묻었거나 형광등이나 이런 데 뭐가 묻었어 또는 이런 걸로 등등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유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감광 보상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수가 바로 뭔가 하면 역수 개념이 되는 것이 유지율을 써도 되고 보수율을 써도 되는 거예요 보수율 또는 유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지율 보수율이라는 것은 자 이거죠 자 처음에 샀을 때 빛을 발하는 거 하고 그때 하고 나중에 있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를 들어서 3만 시간 지났다 또 5만 시간 지나서 얼마만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 빛을 발하냐 그것을 유지율 보수율이야 그러면 얘는 유지율 보수율까지 조도가 밝아지죠 그래서 분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역수니까 하나만 주어져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안기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식을 딱 안기해 조도 계산 문제가 아니다 뭐 강속을 구하라 개수를 구하라 조명률을 구하라 뭐 보수를 구하라 그럼 얘가 안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광 보상률을 주어져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개수가 앞으로 나가면 같이 있던 아들이 분모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분모로 그래서 이제 강속하고 곱하기 조명률 이게 분모로 내려오고 나머지가 분자로 가면 되죠 그러면 조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광 보상률 이렇게 돼지면 되죠 이게 개수입니다 어떤 식이든 관계없죠 어떤 걸 그래서 얘라고 해서 보수유질이 주었으면 이게 안 들어가죠 그러면 보수유질이 분모에 같이 내려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도식을 암기해 놓으시고 이걸 변형을 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연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자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다시 한 번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측면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용어상은 630의 광 보상률 있죠 이것이 혹시나 언급이 될 수 있다 조명률은 됐거든요 그래서 조명률과 반대에 있는 감광 보상률을 한 번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도시기호화 관련돼서는 우리가 저걸 좀 알아두시면 633페이지 그 배성 관련된 거 있죠 이걸 좀 봐 두시면 돼요 배성 관련된 거 혹시나 보시고 잘 안 될 겁니다 위생기구 쪽에서 도시기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는 혹시나 해서 그 배성 관련된 거 좀 나오죠 그것만 좀 몇 가지 좀 봐 두시면 이번 시험에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론 과정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파트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 나올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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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